슬프트 끝 없네요 갈게요 지금 라인 보죠? 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메이요 이거 못 넘어갔어 우리 딜 하고 힐 못 넘어갔어 아 뭐야 와아 메이가 있었네 빨리 빨리 죽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다 같이 모여서 루시오 잘해야 괜찮나? 아 이거 루시오 늦게 죽겠다 저 지금 안으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어그로 끄시는 거 같은데? 어 상대의 메이 죽었어 메이 죽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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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로 가면 안 돼 기다려 저희가 살짝 기다리면 돼요 루시오가 합류 빨라서 살짝 일단 방면 먼저 깨죠 바로 갈게요 오오 이제 가요 아냐 제약! 다른 피! 가렸어 왼쪽 방 쪽에 라인 부조와 라인 돌진 빠졌고 루시오 루시오 방하네 루시오 베이오 베이오 다 녹았다 다 녹았다 아나 아나 초월 아나 아니요 아나 아나 이쁜펄짬탈 이쁜펄짬탈 루시오 이쁜펄짬탈 자리야 개피 상대 1농 아나 아나 안나 다른 건 자라야 돼 자리압 공은 아이지 겐지 방해! 라인 부좌! 될 것 같은데요? 겐지 오른쪽 상대 겐지 뒤쪽에 있다 자리안님 조심조심 겐지 부좌 지금 딱 됐어요 리퍼 2층은 리퍼인가요? 이거 하물 보면서 가야지 리퍼 리퍼 앞에 있다 정면 망령어 빠졌고 괜찮아 상대 보고 들어오는 줄 알고 패기붕 들어왔어 추월 70% 어? 1인에 공 다 박았는데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겐지 반사빠졌고 이거 개이득인데 어? 개이딕이다 이거 진짜 개이딕 이거 진짜 개이딕 이거 진짜 개이딕이다 나인 공간 좀 초월 있어요 초월 찼어 자리안 자기실드 빠졌고 위에 이걸로 원팀 있네요 가죠 초월 있어요 망치 쓰면 초월 바로 쓸게요 어 이거 죽겠다 리퍼다 라인 보좌 라인 보좌 초월 어 나이스 나이스 에이 지압 내가 당했어 상대 피트 못 썼다 나이스 자리안 보좌 공 아껴봐 공 아껴봐 공 아껴봐 네 이번엔 밀었겠다 나이스 겐지 오른쪽 나이스 리퍼 보좌 자리안 주눈실드 빠졌고 리퍼 왼쪽 자리안 뒤에 리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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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리퍼 자리안 힐 안들어가요 우리 두명 없다 좀 뒤로 빼야되겠어 뒤로 빼야되겠어 괜찮아요 여기까지 밀어서 괜찮은 겐지 반사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모시면 갈아 바피 모시면 갑니다 재장전 도중에 갈게요 구슬같은거 안풀렸으면 좋겠어 초월 아 뚫릴거 같은데 안 뚫리나 안 뚫리나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뒤에 겐지 겐지 개피 아이고 아 진짜 내 다 죽냐 겐지 개피 빨리하면 돼요 빨리하면 돼요 빨리하면 돼요 다 죽건데 아니 두명까지 안 죽었어요 아 상대를 한다고 저희 두명 죽었어요 네 딜은이다 여기서 잠깐 상태를 빼줘 뒤로 잠깐만 여기서 잠깐 상태를 빼줘 여기서 잠깐 상태를 빼줘 한 명 다 내면 가져 뒤로 빼야되면 리퍼님 구슬 어이구 구슬 붙여드렸는데 겐지 반사빠졌고 뒤로 뺄게 뒤로 뺄게 상대 자리야 궁 들어오겠다 어휴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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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양 빼고 오케이 카레양 구슬 40퍼 메프리형 오면 바로가면 되겠다 아나 하몰에 붙어있어요 오케이 메프리 왔다 굿 맞어가지고 리퍼 개피 리퍼 개피 겐지 뒤에 뒤에 겐지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겐지 반사빠졌고 라인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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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초기피 겐지 다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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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와 자리야 왼쪽이 자리야 자리파 자리야부터 잡아야기 자리야 왼쪽이 이거 근데 자리안이 힐 안들어가요 자리야 잡아요 오른쪽에 아나 왼쪽이 겐지 왼쪽이 겐지 왼쪽이 겐지 겐지 리퍼 리퍼 피 리퍼 피 겐지 피 리퍼 피 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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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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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좀 막혔다 생각했는데 이분이네 아니 남았네 점수 상대 상대 영 봉수 변형 아나 아나님이 잘했단소리죠 아니 제자탄님이 잘했단소리죠 숙일 준비하십시오 제자탄은 뭐지 디런인거 같은데 아까 잠깐 봤을 때 디런이었는데 분명히 메이 아 제가 누수 할까요 메이 하실래요 메이더 메이 더 저치와 어? 어? 이렇게 되면은 탱 하나 빼야죠. 아니 딜 하나 빼야죠. 뭐? 메이가 세미 탱도 근데 서브 탱이 2명이니까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봐 죽진 않겠지? 딜은 맞네. 딜은 힐이. 힐금이네. 힐금이네. 오른쪽 돌아와서 방 봐야죠. 안 나와요? 근거는? 근거는 있나요? 근거. 아 오케이 오케이.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저게 공격까지 30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 빨리 아나 너브 먹어라. 그래야 내 제나타 좀 쓰지. 제나타 안 나오나? 아나말고 제나타 해주면 안되냐? 그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이번 테스트 패치 그대로 적용되면 난 그 소리 나온다. 아나말고 제나타 하시면 안되나요? 4 4 3 2 1 위도우는 없네요. 다행이군요. 겐지 들어왔고. 겐지 반사 빠졌고. 리퍼 초개피. 리퍼 초개피. 라인 부좌. 어 라이스. 라인. 리퍼 초개피. 리퍼 초개피. 리퍼 초개피. 리퍼 초개피. 리퍼 초개피. 겐지 부좌 빠졌고. 아 반사 빠졌고. 루슈 루슈. 나이스. 나이스요. 라인 돌진 도중에 얼었어. 나인 돌진 도중에 얼려버린. 겐지 겐지 겐지. 나이스. 그래비 예술인데? 아나 2 빠졌고. 오케이 오케이. 부술 붙여놨어요. 자리안에. 가리아홍 아니면 비트 먼저 쓸게요. 네. 저 초월 80퍼. 네. 저도 부쳐도 80퍼. 가리아홍. 나이스. 겐지 부좌.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 기트 1. 초월 97퍼. 자리아 궁예 무조건 쓸게요. 웬만하면. 자리아 궁예는 제가 안 쓸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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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아 궁 달려왔지. 그렇게 내 일으켰어. 그렇게 내 일으켰어. 그렇게 내 일으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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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리퍼 난다. 리퍼 난다. 왼쪽에 루슈. 이츠. 이츠. 아 못잡았다. 뺏어요 뺏어요. 아나이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다운. 나이스. 어. 엄청 잘하시는데. 꿀. 왼쪽에 리퍼. 예. 아니 조심해요. 얘네. 아나이 빠졌고. 우리 잔다. 꿀잠 잔다.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왼쪽 위로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라인 라인. 라인도 위에 있다. 왼쪽 위에. 중조지면 얘네 빔 많아요. 초월 있어요. 초월. 일단은. 나노. 나노 겐지. 이거. 뚫림 뚫림 뚫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피. 일단 리퍼 따와. 아 죽었다. 아. 겐지 겐지 겐지. 죽었는데. 아. 공원이야. 다 죽었으면. 괜찮. 괜찮. 겐지 진짜 너무 쓰네. 아. 저 진짜 너무 사기야. 이거. 안 되죠. 루피 비죠. 어. 상대 근데. 수가 별로 없음. 아. 합류했다. 합류했다. 아. 겐지 반사 빠졌고. 망치. 이른 거. 이른 거. 쭉 빼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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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뒤에 겐지 들어갔고. 쭉 빠지면 돼. 어. 라인 들어온다. 라인 개피. 힐. 앨Lord clair. 아 이거 버릴 거고 버려 버려. 아 이거 힐인데. 못 잡았다. 으악. 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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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 밀으면 괜찮아. 이янonne narrator의 미iran 말할거니까. 왠지하니 나랑 놀고있어요. 왜 미친놈이. 가리 morbgeể mistakes Management. 겐지 부좌. ớicream이 vivre하니ņ 않 30 미llow. 끄핳 shakes. 가리 إ zona. 추 Guess 중자2. 자리야 자기 심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야 자기 실드 없어요 리퍼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리퍼 위에 있다 리퍼 오른쪽 위에 있다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루시우 저거 쳐줘요 리퍼 위에 망연 빠졌고 루시우 다운 리퍼 망연 빠졌고 루시우 저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위에 자리야 부좌 자리야 톡 낀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부좌 자리야 실드 없음 나이스 겐지 왼쪽 겐지 부좌 어 리퍼 왼쪽 겐지 반사 빠졌고 이거 비트부터 비트부터 겐지 겐지 아예 겐지 겐지도 있어 리퍼도 있고 어 뭐야 초월이 들어와 네 갈려나가요 초당 에 그냥 피 조금씩 차긴 하는데 나머지를 딜 때문에 쫄려 마지막에 나가지 마지막에 네 일단 초월은 없고 어 잠깐만 아 여기에서 빠졌어 상대 왼쪽에 나뉘었어요 왼쪽에 아나 나뉘었어 리퍼 개피 저 죽어요 바꿀게요 이제 아 루슨이 형 너무 세네 저 어떻게 하지 삼탱 할까 삼탱 삼탱? 아 이거 그냥 야타 빼요 이거 야타 빼? 야타 빼고 야타 빼고 어깨 어깨 야타 빼고 탱을 더 하거나 오케이 오케이 탱을 할게 메일! 제가 메이를 중점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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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일이요? 아 메일! 그러면 루슨 드릴까요 엄마님? 이렇게 할게요 마지막 구간 메일이 좋아 상대가 완전 카운터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위에 리퍼 빠졌고 리퍼 뽕 리퍼 왕령아 빠졌고요 망치? 어 뭐야 이거 왜 맞아 제발 이번 시간 똑같다 아니 원인을 떠나서 챔프 포기 조금만 더 그래요 시간이 똑같아 제가 루슈할게요 공격하는 건? 금방 뚫죠? 근데 우리 딜러 두 명 있지 않았나? 이곳에 인간과 옴니지 통화롭게 운존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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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안 돼 라인 있으면은 위도 안 좋지 않나? 공격을 끼워야 된다 사고를 날릴 준비한데요 암시효가 레이블를 했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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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연휴 괜찮은데? 3대0에? 갑니다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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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질퐁장 빠졌고 겐지 보좌 겐지 다운 겐지 커진네 아이고 메이벽 메이벽 자리아님 아나 보아주세요 아나 아나 보아주세요 아나 메이다운 라인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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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붙여놨어요 사라님 구슬 붙여놨고 아 자리아님 구슬 붙여야되는데 자리아 보좌 라인뽕 으아아악 라인뒤에 라인반피 라인반피 자리아 방해 자리에 실드 없어요 자리에 실드 없어요 자리에 실드 없어요 개필 개필 거점에 메이오 거점에 헬프 헬프 거점에 헬프 거짓을 공격해 메이컷 겐지 보좌 겐지 보좌 초월있어요 초월있어요 초월있습니다 나이스 아 파나 나이스 아 파나 혼나 세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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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있습니다 초월 초월있어요 초월하고 리퍼있어요 초월하고 리퍼고 킥 푸의 하하 me everyone 대로 라인부죠 자리아공 초월 상대 딜 없어요 호응할 딜이 없어 상대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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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공 메이공 화물에 붙어야돼 겐지공 앞에 아 저희 별로 없어요 저희 두명밖에 없음 지금 아 세명이구나 세명 세명 저 제가 세포할게요 화물에 세명 타요 파랑도 다른게 나요 가져가줘 바로 비비로 온다 라인 궁있어 이번에 라인 반복 해주셔야 돼요 라인 반복 계속 켜놓으세요 라인 부좌 라인 부좌 라인 뽕 라인 부좌 겐지 궁없고 겐지 반속 빠졌고 아이고 라인 뒤에 라인 뒤에 망치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와 망치 맞았다 맥크리 라인 형 라인 라인 파래 라인 입혔죠 파래요 파래요 죽으면 안돼요? 구슬 겐지 부죠? 겐지 만사 빠졌고 겐지 궁 아직 안찼어요 겐지 한 50분 했겠다 자리에 오른쪽 방 이거 한 분에 후위 돼 라인 개피해 라인 개피해 라인 개피해 라인 다운 겐지 오른쪽 부죠? 맥크리 보자 맥크리 땅 파래요 겐지 컵 끝 라인 라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쟤네처럼 막 나가지만 우리 궁 한 번에 모아서 마그면 끝나겠네 어차피 끝에만 안 밀리면 되니까 한 번만 궁 낭비만 하지마 뚫렸다 싶으니까 그냥 비어오고 최대한 아끼는 걸로 하다가 궁 쓰고 나서 남으면 하나 바꾸면 돼 왜냐면 쟤네타는 궁 빠지면 힘이 너무 빠져요 궁 빠지면 힘이 너무 빠져요 밀고 들어오는 거에 너무 약해 쟤네타는 한 번 궁이 딱 빠졌을 때 밀고 들어오는 걸 내가 여기서만 그거 잘 막음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서로 1분씩 줘요 한 번 더 해요 왜냐면 6 대 6이라서 9 대 9 까지는 가는 게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1에 원래 방송 안 틀면 상현 안되나? 어떻게 해 안하고 다 죽어 위도우 메이커 46 3,2,1 아까 위도우 한 번 잠깐 나왔었지 1,2,1 A과점을 수리하십시오 아 없었지 없었지 아 왜이래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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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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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게 해결 어 나이스가 오우 하나 2 빠졌고요 라인이 빠졌고 자리아 자기 실드 한 번 타게 자리아 반피 루슈 2층 2층 간다 이거 2층 간다 왼쪽에 애들 몰려있어요 1,2,1 하나 나오면 막아버리게 막으세요 겐지 부주하 겐지 들어왔다 겐지 반사 빠졌고 루슈 위에 루슈 아이들 왼쪽에 몰려있어요 지금 리퍼게 피 리퍼게 피 아이 반피 아 아 아 아 자리아 실드 없고요 초월 76호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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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초월 98% 공 뜨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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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우와 한 번만 막으면 돼 가게지 개피 아 셀 것 같은데 своей 여급이 나 난hun quederry 애매하면 그냥 빼요. 애매하면 그냥 빼요. 오! 나이스. 아 이거 안 써도 돼. 리퍼 왼쪽. 겐지 뒤에 있고. 리퍼 다운. 겐지 뒤에 있어요. 겐지 다운. 30초.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상대 망치에 초월 쓸게요. 망치랑 리퍼 궁에. 여기서 아예 아껴고 다음 턴 봐도 되고요. 추가 시간까지 아껴도 돼요. 상대 피트. 궁 아껴요 그냥. 그냥 아껴야. 죽어도 돼. 다 죽어도 돼. 게이드 게이드. 궁 몇 개 뺀 거야. 상대 비트 빠지고. 겐지 궁 빠지고. 뽕 빠지고. 리퍼 궁 있거든요. 리퍼 궁하고 망치만 있지 않나요? 리퍼 궁에 이로 줄 수 있나? 리퍼 궁 안 빠졌을 것 같은데요. 리퍼 궁 안 빠졌고. 네 리퍼 궁 안 빠졌고.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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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기다려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거의 나갔어요. 100m. 비벼야 돼. 초월라 비벼. 돌진. 나이스. 뭐야 뭐야. 다 빠짐. 자기 살 거라고 다 빠졌어. 메이 메이 궁이에요? 네 메이 궁이에요. 메이 궁 기사기네. 자기들 살 거라고. 다 나갔어. 오 4 대 0이야. 와 시시. 오 잘해. 와 황태. 응? 라인 돌진 쓰면 왜냐면. 상대 비. 그. 메이 궁을 맞으면서 비비고 있을 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라인 돌진 쓰게 돼요. 앞에 보고 있어요. 라인 앞에. 계속. 돌진 써봐 돌진 써봐. 우리 팀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초월 때 걸리면. 그래도.